경북농업기술원은 구미화회시험장에서 버브랜디와 선샤인 등 국산 국화품종 6가지를 개발하고 평가회회를 가졌습니다. 특히 새로 개발된 버브랜디는 꽃이 크고 풍부하게 보이며 개바가 균일해 재배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달부터 김천과 구미 등 도내 국화주산단지와 5개 농가 6천제곱미터의 개발된 품종을 시험재배할 계획입니다. 도농업기술원은 품평회 등을 통해 국산 국화품종의 농가보급부와 함께 로얄티 절감효과 등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